여러분들이 지금 6.17 대책 그 다음에 부동산 대책이 대부분 주택정책이잖아요 7.10 대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 이제 아파트 가격이 쭉쭉 내려가겠구나 드디어 나에게 찬스가 오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우리 머릿속에 머릿속에 얼굴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뇌라고 하면 되게 기분 좋았잖아요 가격이 쭉쭉 내려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내려가기엔커녕 서울 웬만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경기도 우리가 아는 판교라던가 광교라던가 용인에 있는 상현동이라던가 이런 핫 이슈가 있는데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린벨트를 풀자 그 다음에 그 정부 토지 예를 들어서 과천청사라던가 태능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용산 캠프 그리고 용산 철도부지 거기를 풀어가지고 원래 국제 업무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를 때려 짓자 그랬던 이외에 맥락은 뭐냐면요 공급입니다 공급 팔아서 양도세로 다주택자는 너무 많이 뺏겨요 50% 플러스 10% 50% 플러스 20% 너무 짜증나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는 취득할 때 취득세는 매수자한테 페널티가 들어간 거지만은 보유세를 올리거나 양도세를 올리게 되면 보유세는 좀 버틸 수 있어요 양도세나 취득세 대비해서는 버틸만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주택자라고 해서 서울의 아파트가 20채 30채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론적인 답변을 말씀드리면 공급량이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취득세 아무리 올려봐야 양도세 세율은 벌써 두 자릿수잖아요 양도세는 뭐 기본방 바로 팔면 50% 60% 70%이기 때문에 차등해봐야 6에서 38%다 보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팔지를 않아 팔지를 않으면 매물 장깁 현상이 생기죠 집 구하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일단 전세 시장의 공급이 붕괴가 되다 보면 전세 가격이 좀 오를 수밖에 없죠 매수 수요는 별로 없다 하더라도 전세 수요가 많게 되면 전세 가격은 당연히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오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떨어지진 않죠 물론 일부 지역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거의 대동소위하거나 역전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무슨 빌라가 아닌 이상은 아파트가 역전세 되는 거를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살다 보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해서 물론 처분해가지고 원금을 갚을 수도 있지만 내가 몸테크 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파트가 여러 개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 있는 분들 실거주용으로 가신 분들이 내가 팔아서 야 내가 은행이자가 한 달에 80만 원씩 나오고 이제 원리금으로 갈아탔으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아파트 그냥 팔아가지고 원금 빨리 2억 갚아버리고 우리 지금 그래도 5억에서 7억 올랐으니까 딴 데로 이사를 가자 우리 동네로 그러면 되잖아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 집이 아파트가 5억이 7억으로 되면 2억이 올라와도 우리 동네도 또 다 같이 올라가던 아파트가 옆 동네를 가도 다 올랐고 거의 비슷하게 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팔고 가면서 양도세로 뺏기면서 다음 아파트를 갈아타기에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로 나가는 돈 매수할 때 취득세로 빠지는 돈 소소한 등기 비용 이사비용 이런 거 감안할 때는 내가 아파트를 올랐지만 동시에 지역에서 다 올랐기 때문에 대안이었기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경매가 나올까요? 우리나라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도 오르는 데만 오른다 인서울만 오른다 또 그 다음에 서울에 준하는 데 어디 있습니까? 서울 같은 아파트, 서울 같은 경기도 있잖아요 서울에 있는 변두리보다도 더 오르는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어딜까요? 미사 그 다음에 이번에 빅뱅으로 떠오르는 하남, 교산지구 그 다음에 왕숙지구 오를 대로 오르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광교신도시 등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서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을 기준으로 수도권이 감싸고 있는데 업무시설이라던가 그 다음에 인구 유입도가 가장 많죠 왜? 시장경제를 자주 유지하는 데가 우리가 아는 무슨 포항의 제철소라던가 울산 공업도시라던가 대구 이런 특성화되어 있는 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젊은 인구가 공부할 수 있는 대학도 서울이 제일 많고 취직할 수 있는 업무시설이 서울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지방의 인구가 없어지고 노령 인구가 많아지고 일본처럼 지방의 동네가 유령화가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젊은 인구의 유입은 서울과 수도권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서울이 되면서 지방의 인구가 없어지고